에코프로 삼형제를 비롯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 한 달간 증시 이슈를 주도했었죠. 그러나 과열 양상에 경고 목소리가 나오고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난주에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장 갈 곳 잃은 투자 자금들이 새로운 증시 주도주를 찾고 있습니다. 이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동안 2차 전지주에 가려 소외됐던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증시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카나리아바이오 등 대표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흐름에 국내 상장 바이오주식을 추종하는 지수 KRX바이오K뉴딜 지수와 KRX헬스케어도 최근 한 달간 각각 13.63%와 13.8% 올랐습니다. 과열 신호에 2차 전지주에서 이탈한 자금들이 제약바이오주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빠른 시일 내에 경기 침체가 올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경기 방어주 성격을 보이는 제약바이오주가 부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많이 기대하는 바이오는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폭발적인 수익률을 말씀하시는 것들도 맞기는 한데 영양제라든가 어느 정도 필수 소비재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경기 침체기에 필수 소비재인 시금료 관련주가 주목받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바이오산업의 향후 범정부 차원의 지원도 예고돼 있는 점도 주가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2027년까지 25조 원을 투자하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바이오주는 개별 종목에 따라 임상통과 등 단발성 호재가 발생한 후에 주가가 침체되는 경우도 많아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매일경제TV 이정호입니다. 매일경제TV 이정호입니다.